11월 6일 셀트리엄부터 ABL바이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았죠. 제약바이오 쪽에 코스닥 쪽에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선언 이런 기자회견이 나오면서 지금 어제 미 증시가 상당히 좋았죠. 미 증시가 2.5% 다오가 2% 정도 올랐었는데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에 마이너스 1% 정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코스닥 시장이 0.9%나 하락했죠. 코스피는 0.1%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 증시가 코스닥이 가장 크게 밀렸죠. 시장을 보시면 외국인이 거의 8천억 거래소 쪽에서 주소 다 맞고 기관도 관망이었죠. 그런데 코스닥 쪽은 외인 기관이 3천3백억 2천8백억이나 엄청나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매도가 나온 이유 좀 보자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의 개인들 코스닥 쪽을 개인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죠. 그런데 코스닥이 상당히 불이 크게 붙었습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들 일단 신규 상장주라면 바이오 든 아니든 일단은 올리고 보자 이런 식으로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 이랬죠.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용이나 미수를 쓴 이런 금액들이 좀 많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의식한 큰 매도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매도를 할 이유는 찾아보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지금 웬만한 제약바이오수들 거의 한 2-3%씩은 거의 빠지는 분위기였죠. 특히 제약바이오 쪽이 이런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 0.3% 하락에 2차전지 관련 주들은 거래소 쪽에 있는 종목들은 SDI, LG화학 이런 거 보면 3%, 6%까지 올랐죠. 그러나 코스닥 쪽에 있는 같은 2차전지 관련 주라도 코스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첨보 관련, 이런 첨보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고 LNF도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이런 분위기를 보면 이 코스닥 쪽의 길을 한번 크게 꺾어버리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주 강력하게 드는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하게 호재가 있는 셀트리언어조 좋은 호재가 있었죠. 이런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은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았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안 좋을 거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올라서는 대세 상승하는 부분은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런 과정에서 아주 큰 흔들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11월 6일이죠.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한번 제대로 꺾어버리겠다. 이렇게 많이 팔고 다시 내려온 위치에서 다시 사버리면 되죠. 이런 분위기가 좀 나타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꽤 많이 아주 크게 흔들어야지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이렇게 크게 흔들고 변동성을 줘야지 개인 투자자들이 겁을 먹습니다. 겁을 먹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올라가면 또 저렇게 흔들겠지 라는 이런 공포심리 이런 공포에 대한 학습이 되죠. 그런 분위기를 심어준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셀트리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겁먹을 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주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지금 셀트리언은 오늘 아주 좋은 호재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마스터 수상 이런 것도 나왔지만 지금 셀트리언19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초기 치료 효과 확인 회복식은 44% 단추 임상일상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언은 또 거래소 쪽에 있죠. 거래소 쪽에 있다 보니까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2% 상승했습니다. 제약바이오 하락한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죠. 계속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소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들은 외인 기관들이 그냥 묻지마 그냥 매도해버렸죠. 매도해버렸지만 셀트리언은 코스닥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오늘 좀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좋은 호재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호재가 아주 강하게 강한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흐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60선하고 120선 언저리에서 윗골이 좀 닳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돌파를 할까 말까 이런 위치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 다가와 있는데 지금 이 셀트리언은 이제 12월달 내에 코로나 치료제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될 확률이 아주 높죠.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 추세는 계속 치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분위기에도 이렇게 올라섰기 때문에 월요일날 이 제약바위가 다시 이제 반등이 좀 크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 셀트리언은 미리 올라왔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할 수 있겠죠. 숨고르기 할 수도 있겠지만 추세적인 상승세를 막을 만한 그런 상황을 찾아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관 24,000매도 외인이 5,000조 들어왔죠. 아주 뭐 흐름이 좋습니다. 여기에서 막고 이제 떨어지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미 대선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 이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밀려 내려왔지만 결국 시간 좀 지나면 결국 누군가 당선이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추세는 글로벌 증시는 방향을 밀어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뚫어낼지 아니면 여기서 조금 돌아서 뚫어낼지가 관건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지금 5일선에서 좀 멀어졌지만 지금 각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서면 바로 이제 하루 정도 살짝 조정을 한다고 하면 5일선에 아마 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일선 터치가 되면 아마 계속 밀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큰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헬스케어는 코스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외인기관 10만주 16만주 매도가 나오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지금 5일선하고 이제 좀 멀어진 상태에서 가까이 붙였죠. 의미 없는 음봉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쭉 올라서면 이렇게 가죠.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5일선하고 터치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터치하면 위로 밀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0.3%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았지만 아주 좋은 호재 소식 나왔죠. 셀트리온 그룹은. 자 5일선 터치했죠. 터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5일선 밟고 올라설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신풍 제약 1.5%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33일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뭐 제약파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외국인이 2만 5천 들어왔고 기관이 9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잘 버틴 그런 하루였죠. 잘 버텼고 이 33일선을 뚫어내려고 하면은 강한 거래량이 좀 실려야 되겠죠. 거래량이 지금 계속해서 죽고 있는데 한번 이 불이 붙으려고 하면은 거래가 한번 터질 겁니다. 그 거래가 터지게 되면 한번 위로 쏘겠죠. 위로 쏠 거고.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 계속 터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여기에서 막고 밀리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좀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겠죠. 자 그러나 아직까지 계속 이 피라맥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아직까지는 보일 그런 환경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셀리벌이 오늘 1.2% 하락을 했는데 어제 많이 오르고 시장 분위기 대비해서는 아주 선방에서 이 정도면 외인기관 코스닥이니까 팔았죠. 3만주 만 3천주 매도가 나왔고 오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오르는 분위기에 연장선상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시동을 이제 좀 걸고 있죠. 시동을 좀 걸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코스닥 외인기관이 무작정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월요일날도 무작정 팔면 좀 밀릴 수 있겠지만 아마도 그렇게 계속 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스닥 쪽만 그렇게 계속 밀 이유가 별로 없죠.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늘 뭐 엄청난 금액을 쏟아냈기 때문에 이런 금액 다시 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추세는 상승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정도 옆으로 좀 흐를 수는 있겠지만 옆으로 행보가 나올 수는 있겠죠. 조금 조정이 나온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가는 모습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헬릭스미서제 아주 강하게 올라섰는데 어제 오른만큼 또 다 빠져버렸죠. 자 웨인이 웨인 기관에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29만주 30만주를 팔아버렸죠. 그리고 기관에서 5만주 정도 팔았는데 지금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조모트를 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폭탄을 완전히 던져버렸는데 그 주범이 제이피모간이죠. 제이피모간이 오늘 보면 대부분 제약바이오 쪽에 매도를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이피모간 물량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신안도 많이 나왔죠. 오늘 이렇게 코스닥 하락의 주범이 보면 제이피모간하고 신안이 손잡고 합작해서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인위적으로 밀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크게 민 부분은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CMZ 제약은 오늘 시장 분위기 때문에 아주 선방했죠. 지금 기관이 18만주 매도에 웨인이 6,000주 매도가 나왔지만 아주 잘 버텨냈습니다. 지금 잘 버텨냈고 시장은 다시 제약바이오는 상승 분위기를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오늘 제이피모간 쪽에서 엄청나게 물량들을 쏟아 냈는데 이런 부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어떠한 이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스닥 쪽에 일단 매도하고 보자. 어떠한 명령이 오다가 떨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제이피모간 우리 시장 농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다. 그런 분위기였지만 얘는 잘 버텼죠. 그렇게 본다면 월요일날 우리 증시, 특히 코스닥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렇게 된다면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ABL 바이오 오늘 상당히 많이 내려갔는데 외인이 18,000주 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19만주나 던졌습니다. 거래가 많이 터져버렸죠. 지금 ABL 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다 이런 소식이 9월 14일날 나왔는데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코로나 치료제 부분 가지고 주가가 오른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런 소식이 나오고 나서 계속 하락했죠. 그런데 이렇게 좀 치고 올라가다가 오늘 뭐 그 소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좀 조정받는 분위기였는데 이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아주 크게 밑으로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240선까지 다시 한번 도달하는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뭐요. 기관에서 이렇게 많이 뿌려댔는데 이거는 하락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락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부분으로 인해서 올라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나왔죠. 이중항체하고 기술수출권으로 올라갔던 부분인데 제압바이오 흘러내리면서 같이 흘러내렸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확 밀어내린 그런 모습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40선까지 다시 왔죠. 지금 이 정도까지 왔으면 조금 돌아서 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상당히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